아이오이 여기서 순발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오이 형 네 아이오이 사예인씨 아하 사예인씨 사예인씨 어 딩동씨가 언제 해주시면 안돼요? 응 순발력하면 또 딩동씨니까 잠깐만요 다시 아 네 사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같이 운뛰어주세요 아 아직도 그 화장품 쓰니? 이 이유가 있어? 그거 쓰지마 소 소 소 아이오이 스니크 화장품 이 이거야 아이소이 오 아 진짜 지금 바로 찍으신거에요? 네 아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제 아이오이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보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아 혹시 이번주 주말에 오오 오오오 소개팅 하시는 분 네 이 소개팅 하시는 분 이 소개팅 하시는 분 있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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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손 들어보세요 소개팅 하시는 분 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 소개팅 하시는 분 있으세요? 네 있으세요? 없어요? 아 여기 진짜 하시는 거예요? 아 미팅 있으세요?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 마지막! 2! 이거 주세요! 아 이거였어요? 네 이거였어요 네 이거였어요 아 진짜 예쁘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컨셉을 또 잘했어요? 아 잘했어요 아 훌륭했습니다